아 선생님 제가 이번에는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맨날 이슈지 뭐 아이씨 이슈되는 사람들 봐주는 게 자세히 쫄려 아 재밌잖아 그거는 분명히 시간이 해결해 주니까 시간 딱 지나면은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바로 알게 된거니까 어 성은 김씨구요 여자에요 그리고 2000년 2000년? 난 애들 안봐주잖아 7월 31일입니다 양육이겠네 네 이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자야? 네 배우에요 배우 그니까 여자? 네 여자야 여자 2000년이면 뽕띠냐? 너무 어리죠 20살이나 이제 20살이나 갓 넘어오는 것 같은데 엄청 핫해요 지금 용띠네 왜냐면 어제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거기까지 얘기하고 오늘이 임신날에 을사시니까 관제가 터졌겠네 관제 법적으로 근데 야 빚이 나이던 어린애가 빚이 금방 났다 빚이 금방 사라진다 이걸로 뭐 그저께 사건이 터졌다면 관제인데 뭐 법적인 일에 접촉이 되는 것 같은데 아휴 야 불 꺼진다 야 불 꺼진다고요 불이 났다가 불이 꺼지는 거지 어려서부터 아마 굉장히 인기가 있고 스포트라이터를 많이 받았을 거고 어린애가 돈도 좀 많이 만지고 그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러고 사는 것 같은데 철부지 였네 음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지는 건 굉장히 착하고 이쁘게 그렇게 보여줬을 건데 아예 행동이나 그런 거는 좀 나이답지 않게 조금 철부가 나이답지 않게 좀 잘못도 좀 안 보이게 많이 하는 것 같아 됐어 걔도 불 꺼졌어 이제 아 그래요 음 뭐 사건이 뭔가 터졌는지 모르겠지만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걸 하면서 그니까 아까 배우라며 배우들이나 뭐 모든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렇고 철부지 간 테레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사건 하나 터지는 게 굉장히 치명타인데 굉장히 철부지 간 불이 꺼지면은 그 다시 불이 피우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겠어 아무튼 사건이 터졌으면은 크나마 이슈가 될 것이고 사람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욕을 먹을 거고 되게 안 좋다 앞으로 얼른 나한테 와서 굿 좀 하라 그래 뭐 불이 꺼졌다 음 치명탈 것 같아 치명타다 음 앞으로 뭐 행보라든지 이런 거 없나요 아마 끊임없이 한동안은 5월달 한 달 내내 굉장히 시끄러울 거야 그 친구가 계속 사람들 입에 올라올 것이고 그리고 뭐 서서히 묻혀 가겠지 자숙이라는 시간이 원래 이렇게 연기자들이나 뭐 있잖아 자숙의 시간이 상당히 길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아 이분이요 굉장히 인지도가 클 텐데 치명타네 안타깝다고 다시 복귀하던지 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기본적으로 최소한 그 친구가 이직되고 넘어가야 될걸 그러려면 6,7년이란 시간이 소요되겠지 그때까지는 좀 힘들다 와서 나한테 굿 좀 하려 그래 이따 구설해야 된다 아니 내가 아는 방법도 뭔가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지 안 그러고 답이 없어 뭐 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접촉되는 행위를 했을 건데 처벌도 처벌을 뭐 받고 뭐 벌금 같은 것도 내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거는 사람들의 비판이나 그런 사람들의 원성이 가장 큰 거지 제일 무서운 거지 근데 걔는 물귀신인가 보다 야 물귀신이야? 지만 안 죽으려고 하는 거 같아 누구 끌고 들어가든지 뭐든지 할 거 같아 의리가 없다 좀 그런 거지 알겠습니다 누군데 나중에 썸네일하고 제목으로 보세요 썸네일이 뭐야? 알려드려도 모르실 것 같은데? 썸네일이 뭐야? 썸네일이 나는 그런 거 영화 아저씨 보셨어요? 아저씨 나 닮은 원빛 나오잖아 끊을게요